예뻐지는데 뭐 이 정도야. 크게 기대하지 마. 네가 뭐 하고 나서 안정한 데 있고 그런 거 아니잖아. 이게 이제 적응이 되네. 좀 익숙해지셨어요? 시원한 느낌이 되게 좋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지금 300샷 정도 쐈고요. 그리고 기계를 바꿀 건데. 자, 가겠습니다. 괜찮죠, 이거? 이건 아예 안 아프다. 이거는 뭐 거의 느낌이 없고. 느낌도 없어? 그리고 훨씬 빨라요. 벌써 100샷 들어갔죠. 우와, 이거 대박이다. 이걸로 3000대고 바로 300대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각석 쪽하고 침샘 쪽이 많이 부어있으신 느낌이라 얼굴이 부해 보이셔서. 그래서 옛날에 살 빼기 전에는 항상 메이크업할 때 섀도우를 신경을 많이 써서. 이쪽 살만 조금 더 정리되셔도 얼굴이 작으신데. 한 10분? 총 15분? 한 10분에 15분이면. 이게 금방 받고 그냥 바로 일상생활도 가능하니까. 네, 그게 최고 장점이에요. 고생하셨습니다. 끝났어요? 네. 이제 콜라겐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시고. 단백질. 네, 운동하시고 휴식 잘 취하시고. 주영아, 또 고기 엄청 먹겠네, 이거. 나는 병원에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먹는 거야. 운동도 해야 되는데 운동은 안 하고 고기 먹으라고. 기계각 2대니까 혐조 씨는 양쪽에서 할까? 좋다. 기계각 2대니까 혐조 씨는 양쪽에서 할까? 좋다. 동시에 펜하고.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그게 아니라. 아니, 그 그림도 좋죠. 언제 한 번 하고 있어요? 약속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이게 왜 약속이 있어요? 침착하셔야죠, 지금. 신해졌어요? 어우, 훨씬 좋네요. 뭔가, 뭔가 달라졌네, 진짜. 뭐 V라인이 그냥 딱 생겼는데. 아, 진짜로? 어. 너 잠깐 서봐. 진짜로. 훨씬 많았어, 농담 아니야? 진짜. 우와. 여기 땡 올라갔네. 쟤 진짜 달라졌는데? 재현이 형 괴롭히러 가 있어. 야, 이리 나가. 야, 진짜. 야, 나가. 하나 왕자네. 하나 왕자네. 하나 왕자네. 이렇게 느끼면. 너도 장난 아니야. 어디서. 아, 이번에는 양쪽을 동시에 좀 해 볼 거거든요. 아, 괜찮은 거죠? 조금 아프세요? 좋을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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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이마로 많이 뜨시나봐요. 눈으로 뜨셔야 되는데. 주혜미 형은 눈웃음을 많이 쳐요. 귀여운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마에 주름이 생긴 것 같아. 그렇죠? 어? 너에게 내 일은 없니? 아니요. 형이 딱 이해해 줄 거라 믿죠.